외놈들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껌뻑 죽는다니까? 지리산 녹함이 조센트로 노사모카 호수가 사장을 안하면 무엇을 할까나? 백협, 같이 안 가실랍니까? 나가 그만두라고 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리산 녹함이 조센트로 노사모카 형님이나 나나 그릇한테 갚을 것이 있지 않소 어차피 잡힐 거 아녀?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? 여섯 칸 말해보드와 깨시 대암아 오리리보드와 문자스칸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다시 돌아가야디아 아니 근데 나나 그릇이 비해 정말 정확하게 지내는 건가요? 한참이 아예 안 데려야 아예 안멸게 우리 만에